릴렉스 우리 꺼니랑 이렇게 하면 릴렉스야 금방 안 돼 다 마이클 고마워요 고마워요 응? 고참인데 앞으로는 하치니 왜 그런거야? 아니 하하하 안녕 안녕 세상에 이렇게 남집사는 어디서 한번 잡는게 좋을까? 식용소 소식 양배추는 두 가지 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양배추는 안으로서 포장한 양배추는 차라리 꼬리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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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리와. 아, 이리와. 귀여워. 이리와. 아니, 아빠 배 말고. 귀여워. 귀여워. 괜찮아. 이리와. 팔찌하라고. 그만하라고. 아이고, 진짜. 응? 고르라야. 어휴, 이뻐라. 어휴, 이뻐라. 응? 고르라야. 고르라야. 머리만 이리 대고 사나. 응? 아빠 쟤가 죽이 힘들지? 응? 이러다가 아빠가 잠들면은 도망가. 으하하하. 독순이. 응? 이거 뭐 귀여워가 작은다, 이거.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하하하하. 귀여워. 영 Noel의 거건 비만이란 nood나 이어서 platzen